첫 소식입니다. 수천 년 동안 신비의 영약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인삼은 세계 여러 나라 인삼보다도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인삼의 중심지는 바로 충남 금산입니다. CNB 연속 기획보도 전통시장이 희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인삼 유통의 중심지인 금산수삼센터를 강윤석 상인발전회장이 직접 소개합니다. 고려인삼의 종주지가 바로 충남 금산입니다. 금산은 또한 국내 최대의 인삼 생산지이기도 한데요. 이 대표적인 인삼 모형만 보셔도 쌉싸름한 인삼의 그 맛과 향긋한 인삼향이 느껴지는데요. 금산의 대표적인 시장인 금산수삼센터를 강윤석 상인발전회장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산수삼센터 상인발전회장 강윤석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CNB 대전방송에서 금산수삼센터에 취재차 이렇게 왔는데요. 금산수삼센터의 판매장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온 것은 56호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6호 가게 자랑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가게는 좋은 상품만 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가게를 들려주시면 좋은 상품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손님들이 원하시는 물건을 저희들이 골라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업환지에는? 저희가 여기서 한지는 한 30년 됐습니다. 여기서 판매를 하면서 농사도 짓고 아이들도 공부를 시켜서 대학까지 다 마치고 다 각자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인삼의 제품들이 있는데 수삼이 이런 수삼의 제품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할게요. 네 여기 있는 물건은 말하자면 홍삼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홍삼을 쪄서 다용도로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고 이제 물을 내려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단가가 있는 거라 물건이 상품이 좋은 물건이라 이런 것은 이제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또 싼 걸 원하는 분들은 또 싼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싼 것이 어떤 겁니까 홍삼 내려먹는 거?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이곳은 말하자면 손님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모양은 없어도 이제 물 내려 잡수는 데는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삼 내릴 때 많이 사용한다 이 말씀이네요. 네 물 내려 잡수는 데는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식당에서 쓰는 것은 이것을 이 물건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백숙에도 나가고 삼계탕에도 나가고 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가게에서 이제 식당 하는 분들이 이 물건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품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 TV를 보고 또 많은 또 손님들이 오시면은 손님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생각이십니까? 네 저희 가게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좋은 물건으로 골라서 드리고 삼 한 뿌리도 더 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도 좋은 삼인데요. 자 47호에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 회장님. 자 점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47호는요 좋은 삶 이렇게 1등품 삶만 많이 팔고 있어요. 2등품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문 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47호로 많이 오세요. 네 제가 보니까 많은 삶들이 있는데요. 우리 소비자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삼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수삼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져가시면 얼렁얼렁 해 잡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김치냉장고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2개월 정도는 싱싱하게 보관해서 잡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네 수삼을 팔다 보면 여기서 종사한 지가 얼마나 되시죠.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여러 가지 사례들이 아마 있을까요. 효능에 대한 사례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참 오래 장사를 하면서 와서 말씀하시는데 수험생들한테 특히 좋고요. 또 이게 남자분들 전류선에 좋다고 하셔요. 그리고 이거는 제 혼자의 비밀인데요. 제가 이 액기스로 머리를 마사지를 한 5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장원회를 갔더니 머리도 많이 낫고 머릿결이 좋아졌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 정말이에요? 네. 그럼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회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아유 찍지 마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 많은 고객들이 올 거예요. 자 고객들에 대해 인사를 한번 해야죠. 네. 자 여러분의 건강은 금산인삼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전통시장 금산수삼센터는 수삼 판매뿐만 아니라 믿음과 정성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생약시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생약시장에 오니까 많은 제품군들이 있는데요. 홍삼 제품들이 이렇게 딱 진열되어 있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여기 오니까 또 금빵도 있는데요. 금빵은 우리 또 어릴 때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또 상암버스도 있네요. 상암버스는 우리 향암 효과에 좋다고 이렇게 소모이 나 있습니다. 아 여기 초형약처인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초형약초를 포함한 이 생약시장은 수삼센터와 같이 30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보니까 많은 상품군들이 있는데요. 소비자들께서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 있다면 어떤 제품이 되겠습니까? 우선 여기 생약시장이다 보니까 우선 한약재가 가장 한약재를 많이 찾고 계시고요. 그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오실 텐데요. 시청자분들이 오시면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생약시장은 수삼센터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상가로서 정직하고 깨끗한 식품으로 소비자들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산수삼센터에서는 건강관련 원스톱 쇼핑이 가능합니다. 많이들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금산수삼센터 상인발전회장 강윤석이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수삼 유통의 메카인 금산수삼센터. 소비자에게 언제나 거품 없는 가격과 최상의 상품으로 수삼과 생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